찬상수훈. 복 있는 사람. 마태복음 5장.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친명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극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극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파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위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찬상수훈 복 있는 사람 마태복음 5장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친명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극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극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파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위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찬상수훈. 복 있는 사람. 마태복음 5장.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친명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극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극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파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위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찬상수훈. 복 있는 사람. 마태복음 5장.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친명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극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극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파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위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찬상수훈. 복 있는 사람. 마태복음 5장.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친명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극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극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파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위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찬상수훈 복 있는 사람 마태복음 5장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친명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극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극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파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위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찬상수훈 복 있는 사람 마태복음 5장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친명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극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극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파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위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찬상수훈 복있는 사람 마태복음 5장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친명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극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극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파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위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야마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찬상수훈 복 있는 사람 마태복음 5장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친명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극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극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파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위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나로 말미야마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찬상수훈 복 있는 사람 마태복음 5장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친명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극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극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파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위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찬상수훈 복 있는 사람 마태복음 5장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친명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극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극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파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위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라. 나로 말미야마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찬상수훈 복 있는 사람 마태복음 5장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친명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극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극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파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위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야마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